실제로 실시간에 보니까 와우.. 와우 절대 안해.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서 구독자가 떨어지지 않을까? 근데 실제로 제가 실시간 틀고서 구독자는 안 늘거나 줄어들고 있어요. 많이 이제 얘가 와우 안 하는구나 하고 많이 끊으시더라고. 또 와우 저는 또 와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. 시청자들이 곧 졸라 겨우 키즈. 공부하신다면서요. 그니까 이제 안 보시겠지. 유튜브는 그치? 저 솔직히 2일에 한 번쯤 올렸거든요 지금까지. 와겔의 본모 와우 스트리머 맞냐? 와우 언제 하냐?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와우 많이 안 하면서 와우 컨텐츠 그렇게 많이 올린 것도 대단하지 않나요? 난 진정한 그냥 와우저는 아니고 그냥 컨텐츠 뽑는 스트리머 정도 되려나? 와우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해. 근데 사실 뭐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얘가 왜 이렇게 안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많이 하는 시즌이 있고 약간 와우 질리는 시즌이 있는데 지금이 좀 그런 시즌이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와우.